사람 살리시오 사람 살리라 했소 휴 이 배는 그냥 무인으로 움직이는 건가 레전드네 뭐야 이거 조종은 안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야 뭐 이 배가 가는대로 가야겠다 어쩌겠냐 이 배가 남쪽으로 가주겠지 바람따라 구름따라 가자 오니 씨바 아니 잠수함이었는데 아 나 씨바 잠깐만 아 나 죽기 싫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하 아아아아아아어 나 진짜 미치겠네 누가 날 살리러 오지 않을까 아멘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제가 언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간다 그랬지 물 따라 간다 그랬습니까 아니 잠수함이라니요 잠수함은 좀 아니지 않나요 내가 보니까 그럼 저 지역은 그냥 지금 아예 나한테 오픈이 안된 것 같다 아 그냥 퀘스트 더 하고 오세요 이런 느낌인가 본데 이게 옛날부터 GTA가 지들이 그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때는 항상 죽음으로 단죄 했거든요 산안드레스도 이제 퀘스트 안 깼는데 다른 지역 갈라 그러면은 다리 경찰이 막고 있고 거기 지나가면 경찰 별 다섯개 뜨고 막 개지랄 나갖고 막 그냥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이건 좀 그니까요 뭐 보안관이 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수함을 만들어버리네 어이가 없네 아 농가 강도질 재밌긴 하겠다 할까 일단 기다려봐 네 기부좀 하고 네 자 이러면 가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재료가방 이 아닌가? 어? 아 이거 하나 이거 소재가방 이러면은 재료의 소재량이 증가합니다 됐어요 비버랑 펜서만 잡으면 가방은 다 만들 수 있네 일단 강도질 좀 합시다 일단 강도질 좀 합시다 너희가 자커보이트나 영국의 사랑인가요? 내 사람들은 자커보이트나 우리는 정책을 안했다고 내 아버지에게 정책을 안했다고 아 그 이온이 멍청이란 하는거였어? 아 아 어 아 아 거기 얘기하는줄 알았네 다 막혀있던데 아 아 아 아 아 무슨 블랙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줄 알았어 아 말도 안 되는 줄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줄 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잘 신기하다 이거 저 해적모자 오늘 트게더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도 발견했다고 올렸던건데 나도 오늘 바로 이렇게 얻어버렸네 역시 사람 죽일땐 펌프 액션 샷건이랑 리피터가 짱이긴 하죠 라이플들 뭐할까 나 근데 왜 돈이 2700원이냐 뭐지 왜 3000원대를 못 유지하지 벌지 못하고 있네 돈을 아냐 아냐 그 적한테 죽은거 아니고 그냥 일반사망은 돈 안깔여요 아 아 아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일단 너는 못하고 있는 거고 모자마자하고 expectations 같이 모자고 이렇게 맛있는거 같고 정원린로 공부한다는 것 toute 아프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앉 reasonable 그의 주님은 몇 개의 질을 탑에 나는거 아니 fet을ям 이렇게 나와요 그의 부족을 할 수 있는 것 그의 모습을 말한다 그의 유일한 상황이라고 얘가 덫을 죽일라 그랬구나 그럼, 알겠습니다. 그 길을 잃어버린다. 그 길을 잃어버린다 그럼, 그 길을 잃어버린다. 그 길을 잃어버린다 알겠습니다. 그 길을 잃어버린다 저기는 뭐지? 저기가 너무 궁금하다 저기가 궁금하다 아, 궁금하다 저거 그 길을 잃어버린다 그들 왔다면 다짐을 잃어버린다 좋은 길을 잃어버린다. 그걸 듣지 않으면... 이러면, 그들funkel은 오는 것 같아 아, riddim 이, 저기를 잃어버린다 적금 조금만 더 상대가 없어버린다 빨라 науч어cha- 썩어놓은 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없어 그럼,기다리고 만두시겠어 아, 기다려 봐야 돼 이리 와 아 제발 너 있는지? 하이 건나보채네 어 리볼버 고속탄약으로 바깠어요 좀 더 좋으려나 뭐 이렇게 가는게 맞아? 뭐 이렇게 가는게 맞아? 존네 수상한데 누가 봐도? 뭐? 어디? 어디? 아니 미친 아니 아 아 어이가 없네 아 야 야 미친놈아 야 이 미친놈아 아 한놈 살리자 그랬지 아니 근데 이 씨발놈아 니가 먼저 나 이새끼랑 안맞아 솔직히 마이카는 나랑 좀 맞는게 있거든? 마이카는 좀 맘에 들어 아 근데 이새끼는 안되겠어 아 도저히 안맞아 나라 나 이상한 사투리 하는것도 맘에 안들어 뭘 그렇게 대충 보고 없대 뭐 있겠지 찾아봐 인마 뭐야 돈상자 있네 여기 더블 액션 리볼버? 더블 액션 리볼버? 어? 아 그나저나 이거 진짜 돈 숨겨놓은 데를 못 밝혀내서 아쉽게 됐네 난 걔가 마지막인지 몰랐지 뭐야 이렇게 끝이야? 이건 뭐야 아 서브퀴 이렇게 끝난거에요? 아 아 아 이러면 왜 나무를 이렇게 덧대 놨지? 내가 이걸 개인적으로 찾아서 밝혀낼 수는 없는건가? 아 그렇게는 안돼요? 에이씨 한마디 가능하냐고? 어 아 근데 애초에 힌트를 못 받으면 안된다 음 음.. 한마디 가능하긴 한데 알려줘봐요 아마 안될거 같긴 하네요 다음에 서브캐가 다시 나올듯? 아.. 내가 다 죽여버려가지고 아까 침대방 구석쪽 벽 음.. 여기가 원래.. 뭐가 있는 곳인가 보네? 음.. 음.. 오케이 별 수 없지 뭐 다음에 또 뜨겠지 뭐 아 아까워 아니 그 작전을.. 아니다 내가 씨발.. 게임 mpc한테 나 실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 쟨 뭐야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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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.. 아.. 렛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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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야? 네.. 대신이 안되게 woman who doesn't have any bloody wild animals come to America they said come to land of opportunity they said thought you daddy I said I'm going to America to make it on the stage I didn't want to be in the army now look at me the old get will have a field day I didn't really understand any of that I had an act the bravest woman in the world 누가 여인이라는거지? 으음 음 어? 혹시 가진 동물 중에 펜서 있니? 어? 쟤 왜저래? 어 뭐야? 어? 동물 여기 가면은 볼 수 있나봐 헐 신나겠다 보러 가야지 어떻게 만들어 왔나 사자랑 호랑이랑 얼룩말 볼 수 있나봐 개 신난다 당장 가봐야지 찾아서 왜 데리고 가? 가죽으로 만들어야지 얼마나 비쎄게 팔릴까? 뭐 아니면 산채로 갖다주면 좀 비싸게 쳐준다면 뭐 생각을 해보고 아 임시말이 아직 있나봐요? 아 있네 맵에 아 말 두마리 계속 운용 가능하다 죽어도 가까이 가서 불러오기만 하면 되네 가까이 가서 불러오기만 하면 되네 얼룩말이 여기 어디 있대 얘들아 어디 있겠냐 높은데 올라가서 보자 높은데 올라가서 보자 웬 무덤 선수 어 ? wines 어 업 안 보이는데? 어딨니? 물 먹고 있으려나? 어디로 가? 이렇게 안 보인다고? 아니면 어디서 누가 캠프 차려놓고 고기로 뜯고 있는 거 아니야? 이미? 어? 얼룩말이니?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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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게 얼룩말 에이 씨발 이게 무슨 얼룩말이야 아 이게 무슨 얼룩말이야 아아 아 이 사기꾼 새끼 어? 아 이 사기꾼 어쩌면 좋아 이거 아 미안 못 봤다 괜찮아? 아 미안해 여기 시무룩해졌어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괜찮아? 괜찮아 알았지? 밥 좀 줄까? 뭐지?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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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가자 미안해 사실상 풀어주는게 얘한텐 좋을 것 같긴 한데 난 돈을 벌어야 해서 미안해 야 이 얼룩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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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룩 갖고 왔다 야 뭐하나 진짜가 없어 씨발 여자도 아니고 얼룩말도 아니고 씨발 하하... 너는 그걸 불러야 할 수 있잖아 하지만 너는... 아내몬 랭글라이네 아, 사랑해. 너의 포인트야, 맞나? 이건 일루션이야. 눈에 눈에 감싸게 해. 상상적이야 호주와 윤석 그업parND? 호주와 sesameOOOO? 우리 außer어? racist 식사님이 잊지 않 ogre 정말 정말 진 mej없습니다. 진심으로 아무도 지겠고 바사와 정보를 위해 공정을 하셨습니다.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? 지시를 하여 기초 용기를 낸 나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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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 구앙하는 곳을 이걸 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. 그 gran의 약속을 굽는 그 복계에서 악-lamp이 지역의 길이 뭘 씽어 그런데 나 이 얼룩말 보니까 호랑이랑 사자가 안 궁금해 졌어 아 이색 아 이색 아 죽여버릴까 그냥 오히려 궁금하다고 일단 가봐 그럼 아니 그 음 궁금하단 말이지 아무도 없네 아니 아까 저 동네도 좀 궁금했거든요 여기 먼데 여긴 다 이렇게 난리가 났냐 안 열리네 안 열리네 뭐라 적혀있네 응 아냐아냐 휴식이 아냐 잠깐 일지 비어있는 마을을 발견했다 하앗 하앗 아 무시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내가 올 때까지 저러는거거든 내가 와야 내가 가야 끝나는 싸움이라 아 나 이 퀘스트 항상 누가 보안관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괜찮으세요? 보안관 나으리? 아니야 너 내려 너 진짜 피자고 있는 거에요? 괜찮아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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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안관을 어 안돼 안돼 병신아 어? 명의가 안떨어졌다? 그러게요 왜 명예가 안떨어졌지 보통 민간인이나 보안관 주머니 뒤지면 명예가 바로 떨어지던데 진짜 부패관리였나? 정말인가? 아 오늘 토요일이죠? 나 너무 설렌다 오늘 고려 거란전쟁 하는 날이었다 얜가봐 얜가봐 고맙습니다 미스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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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스터! 아... 아, 네. 네. 나는 그 차라리에 있는 곳에 대한 탑승이 있습니다. 마garet가 말하셨을 때 당신이 필요한 손에 대해 생각합니다. 오. 그 탑승이 빠진 것 같네요. 나는 우리의 최고의 뼈에 가게를 찾고있습니다. 그리고... 지금 그는 뼈에 빠진 것 같네요. 그는 그의 자리에 대상으로 생각합니다. 당신은 뼈에서 김붉투, 어디에? 저의 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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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에 빠진 것 같네요. 생각해봐요. 뼈는 뼈가 더 나아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떤 광고에 대해 말할 수 없을 것 같다. 당연히. 어디에 가야할까? 그 잎들은 그 잎들이야. 오케이. 왜 이리 가야할까? 이 잎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. 오케이. 안될거같은데 그거..괜찮나? 오? 피가 많이 나있는데? 아이고.. 아이고.. 아니 근데 이거... 찾았어 엑스..더어양 엑스라이 안녕! 뭐.. conteúdo? 어디서 나를 하냐고? 아, 크리아를 모였죠. 그는 그녀가 슬슬이니.. 항상 생각했을때는 맞죠. 넌 타려가 고소한 개가? 네. 뭐지? 아직 안나오는 거 가져와? 아, 네, sir. 나의 아름다운이 우리의 아름다운이. 아름다운이 원하여, 우리의 남은이 원하여, 네, 남은이 원하여? 진짜요? 어휴 불쌍해 멍청한 주인 만나가지고 뭐요? 어? 아니 팀원 중에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어 일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live 하지 고맙습니다. 와 근데 밤이라고 눈에서 빛나는거 봐 와우 와우 아니.. 씨발 와우 와우 오~~ 사진보도 못참아요 아 이거 뭔가 밝을때 찍고싶은데 그거 안되나보네 아쉽다 이따 도착해서 해뜨면 찍어보자 찍을 기회 있겠지 뭐 와아아아 아니 이게 의도된게 아니겠죠? 아니 진짜 이게 미쳤다니까요 게임이 이 완성도가 미쳤다니까요 이게 의도된 컷신이 아닐텐데 저게, 저게 아... 지나갈 때 이렇게 뭔가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아... 아... 최종 5명이요 각자의 핸드폰을 넣어라 아... 이건 뭐야? 어? 아... 김정은 뭐 갑자기 길가다가 옆에서 총 쏘면 무섭긴해 근데 이게 미션을 의도된 연출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안 지나가네 와 우연이었네 크으 그냥 돌고 있는 그거였네 아 의도된 맥돼지였나? 왜 하필 삼성이었지? 겸손해 자 이제 돈을 받을 시간이지 그러게, 얘 실존 인물일 수도 있겠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여성 조련사 또 이리야? 가깝네 저것까지 해야 돈을 준다는 것 같은데 아서 완전히 호구인데 그럴까? 지금 여기서 자고 사진 찍을까? 이니 캠프에 있습니다 나 잘 수 있음? 어 자게 해주네? 안자고 저러고 있었던 거야? 사진 찍자 아 너네도 자면 어떡해 일어나봐 인마 아 이것도 셀리가 놀랬습니다 하고 뭐 그거 되는 건 아니겠지? 일어나봐 인마 이걸 자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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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무게 상태 안좋다고? 자 좋은 상태인거 쓰면 돼 닦아주자 아 이거 방금 그 주운 리볼버라서 그래 아 이건 깨끗 아까 닦았는데 분명히 닦았는데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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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 좀 이상한게 펜서만 왕이 없어요 그 전설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뭐가 있긴 있나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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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아 이랬는데 진짜인거 아니야? 얘만? 아 벌써 개 짖는 소리가 나잖아 개는 절대 아니였다는데? 여기 위에 있나?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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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가 시발 개가 아니야 개가 내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아니 나 썸네일 찍으려고 어 방금 빨간색깔 떴 오오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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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? 어 어디로 갔어? 정보가 너무 많아 저 안에 있나? 아 아 개 병? 아 아 오오 진짜야 진짜 야! 아잇! 장전! 시발! 장! 장! 와, 이걸 죽여야 돼? 와우 월, 미친 사자? 울 워 쩐다 야, 사자가 있네요 그러게, 아 근데 이걸, 전리품을 이것만 챙기네 까비네 아잇! 아잇! 장전이 안 돼 있을게, 뭐람 아잇! 톤 빠지네 아잇! 그리고 이거 진짜 아잇! 혈압 오르네 이거 아잇! 진짜 혈압! 많이 오르네요 이거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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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살까지 또 스토리 아잇! 아잇! 스토리 상 어쩔 수 없이 빠진거 열 원래 아ㅏ아아 샵건쓰면 안되니까 아아 그럴 수 있겠다구 오케이 인정 어 가져왔어 아 또 지랄한다 이거 아 너의 만족한 사람이야. 아주 만족한 사람이야. 엘드로드에서 있던 것들은 그리운 바람이 암거즈로 잇는 것들도 그리고 그 앤 디즈의 모든 걸 암 디즈의 모든 돈이 있는 것들은 한 사람의 일은 이 주울의 성적에 대한 규정도를 상관없는 것들은 잠시만요? 내가 안해야지 아버지 말할거야?